국내의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죠.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오늘 0시 기준으로는 629명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가 나왔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목금 토에 잘못하면 800명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드렸는데 그것과는 달리,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80명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건수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건수가 보통 어제나 오늘 정도 되면 4만 건 정도 부근으로 회복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번 주에 계속 들어서 3만 5천에서 6천 건 정도로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곳곳에서 감염 확산 양상을 감안하다가 보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오늘과는 약간 다른 좀 더 상향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기보다는 여전히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숫자도 숫자지만 내용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기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고 하실 수만 있다고 하면 백신 접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되는 국면이니까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건수가 적은 게 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것과 약간 맞물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역역량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역역량이 상당 부분 백신 접종 역량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검사건수 자체가 정체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실제 지역사회 감염 양상보다 확진 환자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조금 더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방역역량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조사 같은 걸 한다든지 여러 가지 투입됐던 인원이 접종 쪽으로 빠진다는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접종과 관련해서 할당되는 인력이 방역인력과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당장 보건소 인력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확진 환자 숫자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활방역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그 질문 몇 가지를 좀 해결을 해보고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 예를 들면 돌파 감염이라든지 혈정과의 연관성과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전동훈 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백신 예약 신청은 등본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등본상 주소지랑 또 생활하는 곳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신 질문 같습니다. 교수님이 친절하게 댓글까지 달아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어제 댓글 달아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대상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대상자를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시면 우선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대상자인 것을 아시거나 아니면 문자 알림이 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대상자다. 이러면 온라인 상에서 백신 접종을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검색하시면 이제 예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 예약을 하실 때는 본인 등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대상자라고 하면 본인이 가장 쉽게 접종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본지 또는 주소지와 전혀 상관없이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 하나 알려드리고요. 또 노쇼 내지 잔여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본인이 대상자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제 노쇼 백신이나 잔여 백신을 접종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이제 저희들이 알려드린 그런 이제 카톡이나 이런 알림창을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예약을 하시면은 그쪽에서 예약이 되셨다. 접종을 언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으시면은 그때 가셔서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노쇼나 잔여 백신에 대한 접종 예약을 했는데 혹시 또 일이 생겨서 본인이 못 가시게 되면은 본인이 다시 노쇼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연락을 하셔서 못 가게 되었다. 이렇게 취소를 하셔야 다른 분에게 배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노쇼나 잔여 백신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KL, KL, KL님께서 노쇼 백신은 제가 위치한 곳에서 가까운 곳이 유리할 것 같은데 이게 혹시라도 주소지 가까운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면 멀리 사는 사람들, 직장이 멀거나 아니면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주셨는데 이건 그럼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설 교수님께서 방금 잘 설명해 주셨듯이 노쇼 백신을 접종하는 곳은 자기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노쇼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택에 계신 분은 자택 근처 혹은 직장에 있는 분은 직장 근처 혹은 출장에 잦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출장지 근처나 외근지 근처에서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지랑은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부터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잔여 백신 물량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 1시부터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에서 활성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1시부터 인근 병원이나 의원의 잔여 백신, 노쇼 백신의 물량을 확인해서 예약을 하거나 선착순으로 찾아가서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제 지인들 중에서는 지금 아스라제네코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미 노쇼 백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접종을 시작한 병원이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10명이나 12명을 염두에 두고서 오픈을 했는데 7명이나 8명만 오고 3명이나 4명이 오지 않으면 그 백신을 지금 폐기해야 되니까요. 점심때쯤 되면 폐기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노쇼 백신이 있는 상황에서 오는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노쇼 백신을 접종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동네 병원이나 의원들 중에서 아스라제네코 백신 접종을 시작한 곳들에게 확인을 해보거나 1시부터 활성화가 되는 네이버나 카카오텍의 노쇼 백신 현황을 좀 예의주시하다 보면 오늘 내일 사이에 접종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좀 해보려고 해요. 교수님은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저도 오늘 한번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30세 미만은 아스라제네카 백신을 권장하고 있지 않아서 맞을 수 없는 거죠? 네 맞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일시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99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아스라제네코 백신을 안타깝게도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9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굉장히 부러운데 젊으니까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별로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백신을 못 맞으니까요. 백신을 못 맞으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분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스라제네코 백신에 비해서는 예방접종 센터에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쇼 백신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서 잔여 백신이 떠서 이런 20대들의 경우에도 아스라제네코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20대들의 경우에도 화이자 백신, 노쇼 백신 물량을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보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0세 미만의 아스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이유가 혈점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우리 정부가 약간 겁을 먹어서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영국 그리고 미국의 얀센 백신에서 일부 나타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아주 희귀한 혈점 부작용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아스라제네카 백신이 접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 사이에 혈전 질환에 유병률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5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로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20대의 경우에는 아스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금 중단한 상태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독일은 연령 제한을 없앴어요. 아스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이제는 다 맞을 수 있는 거죠.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죠.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독일의 연구진이 아스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얀신 백신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 지금 얘기해 주신 혈전과 관련해서 원인을 밝혀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수님? 과학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상 이런 겁니다. 한국의 언론을 보고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보도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얘기한 내용은 1 더하기 1이 5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대기실에 기다리면서 한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논문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논문에 직접 들어가서 논문을 아예 읽고 제가 방송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가 과학기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내용상 이제 이런 겁니다. 내용상. 이제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벡터로 스파이크 단백질의 정보를 이제 세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 기반이 정보를 이용해서 세포 안으로 정보를 집어넣으면 이 정보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핵 안으로 들어갑니다. 핵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전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mRNA를 만들게 돼요. 이때 만들어진 mRNA는 화이자 백신의 mRNA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핵 안으로 들어간 mRNA는 핵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쪼개질 수도 있고 안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연구진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그 mRNA는 핵 안에서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져서 안 쪼개지는 부분은 화이자 백신과 똑같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고 쪼개지는 부분은 쪼개져서 이제 세포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원래 스파이크 단백질은 끝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세포의 막에 끼어들어가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쪼개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막으로 끼어들어가지 않고 그게 바로 혈액중으로 바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혈액중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만하다 그러면 이것은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막에 끼어들어가 있어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막이 안 끼어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혈전을 만드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이스2라고 하는 수용체에 들러붙으면 이 과정을 통해서 혈전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쪼개졌다고 하는 이 녀석이 혈액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에이스2라고 하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어서 마치 혈전을 만들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아주 미세한 혈전을 만드는 것을 이기는데 아주 일부분의 어떤 분들은 체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작동을 통해서 혈전이 미세하게나마 만들어진다는 거죠.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지금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런 백신을 제조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임상시험을 하지 않아도 매우 간단한 작용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시간을 전혀 들이지 않으면서도 혈전 부작용이 완전히 없어서 화이자와 똑같은 형태의 그런 얀센 백신과 아스라제네카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물학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대우 교수님 말씀을 듣고서 지금 아 그런 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한 가지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다면 왜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나고 아스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방금 설대우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논문을 통해서 보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아스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는 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안에다가 스파이크 단백질 껍데기에 DNA를 집어넣어줍니다. 그 DNA가 핵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메신저 RNA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핵까지 들어가지 않는 메신저 RNA라는 걸 세포 안으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DNA를 넣어주는 것과 메신저 RNA를 넣어주는 것 사이의 차이가 이런 아주 적은 부작용을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차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논문은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고 아침에 설대우 교수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만약에 설대우 교수님께서 방금 알려주신 그 논문의 내용이 맞다 그러면 상당히 그럴 듯하고요. 상당히 그럴 듯하고 그리고 정말 설 교수님 말씀처럼 아주 약간만 손을 대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아스라제네코 백신이나 얀센 백신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진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독일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맞다고 하면 이거는 아데노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스파이크 단백질의 소열이 화이자나 모드나는 MRNA를 쓴다고 하는 것이고 아스라나 얀센은 DNA 형태를 쓰기 때문에 핵 안을 거쳐서 나온다고 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가 혈전을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나 얀센 또는 심지어 스푸트니크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핵 안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만일에 독일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맞다고 하면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그리고 매우 명확하게 지금의 문제를 알려주는 그런 연구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워낙 과학적인 지식이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이게 밝혀졌는데 그럼 이런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을 꺼릴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제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이 우려는 상당히 왜곡 과장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거의 4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혈소판 감소를 보이는 혈전증 환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혈전이 많은 데다가 거기만 하더라도 100만 명 중 한 명 꼴로 생기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많이 그 공포가 정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얀센이나 지금의 아스트라제네카도 위험에 불이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100만 명 중에 한 명 꼴로 지금의 이런 혈전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10분의 1이나 50분의 1이니까 심지어는 500만 명이나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생길 확률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지금의 얀센도 상당히 안전한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두 번째는 독일 연구진이 얘기한 것을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서 만들게 될 경우에는 그나마 이런 안전성 우려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만들 수 있고 신속히 그런 백신을 추가 임상 필요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연구진이 확인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의 그런 아주 작은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에 자연스러운 면역계에서 다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드물게 몸의 면역계가 그 미세한 차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혈소판 동반을 이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 부작용이라고 하는 아주 드문 부작용 사례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 부작용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발견된 적이 없고 유럽이나 영국이나 혹은 미국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 현재 그 부작용 사례를 알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망자 숫자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접종하시는 분들도 그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접종한 방역 당국에서도 그 부작용 사례와 그 애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의료진들이 공유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는데도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일은 계속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접종을 하셔도 되고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공론화되어서 보완까지 된다 그러면 지금 아스라제네코 백신이나 얀센 백신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취약한 일부 사람들이 누가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또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스라제네카와 지금 얀센 백신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생기는데 그 한 명이 누군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독일 연구진이 밝혀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 백신을 만들 경우에는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의 우려도 없어지면서 이제 화이자와 거의 같은 그런 백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훨씬 우려가 적어지겠죠.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상당히 중요성을 갖는 거예요. 조금나라 백신을 수정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는 뭐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내라도 할 수 있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 내용을 기사로 쓰고 싶으신 기자분들은 이 영상을 좀 보셔서 요약 정리해서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출처는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